TSMC는 파운드리 수요 증가로 실적이 호주를 보이고 있지만 주가는 박수권에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. TSMC는 모바일과 스마트폰용 반도체가 매출을 견인하고 있습니다. TSMC는 14일 0.33% 내린 613.0 타이완 달러의 장을 마감했습니다. 이날 주가는 연초인 1월 4일에 536.0 타이완 달러에 비해 14% 오른 수준입니다. TSMC는 파운드리 세계 1위 기업입니다. TSMC는 생산시설 확충을 위해 10억 달러 규모의 무담보 회사체 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. 발행 조건은 만기 30년, 이자율은 연 3.1%입니다. 뉴욕에서 거래되는 TSMC ADR 한주는 대만의 원주 5주와 교환됩니다. TSMC는 대만 행정원 국가발전기금이 지분 6.68%를 갖고 있는 최대주주입니다. 시가총액은 748조원 규모입니다. 글로벌 이코노믹은 스톡티비가 특허 출연한 BM모델을 이용해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. 동영상은 참고용이며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.